안녕하세요. 날씨온 김아린입니다. 6월 24일 월요일부터 6월 29일 토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다음 주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.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4일 오전부터 2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. 다시 27일부터 28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. 남부지역에는 24일부터 25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그럼 서울지역의 자세한 주간날씨 알아보시죠. 이번 예보기간의 서울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낮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당분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주간날씨였습니다. 기온un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당분간 더ывают 소식을 로그인회에 따 несколькоbourər입니당ы